아 가보자 어 뭐야 나는 게리야 좀비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유령이지 아 주인공이 유령인가봐요? 이쪽은 쉬어도 사정에 있어서 내가 쫓아다니는 녀석이지 닥쳐 꺼져 어 뭐하는거야 그야 이 차량에 있는 식량을 보고있지 그 니가 훔쳐온 차량에 악당하게 빼앗은 것이니 상관없어 악당한 인권이 없거든 그리고 이 차는 이제 내것이야 이걸로 훌륭하게 이니설 쥐를 찍었지 그건 단순히 과속 아니야 안에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다 뭘 줄까나 베이컨 통조림 오리고기 통조림 베이컨 오리고기 저 주인공이 긴팔이에요? 아 저거 뼈에요 뼈에요 오리고기? 좋아 먹을래? 아 난 고기 못 먹어 채식주의자요? 뭐 비슷해 채식주의자요? 전혀 그렇게 안생겼는데? 말도 안돼 그럼 그 근육 어떻게 만든거야 채식주의자라면서 어 프로틴? 어 약 약근육이구나 으악 안되겠어 내가 건강하고 맛난 밥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어 나의 5년차 홍밥의 실력을 보여주지 넌 좀비여서 5년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상관없어 아니 됐어 입맛 별로 거절은 거절한다고 도마뱀 보이 맛난 요리 해주지 어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내가 미각각 후각이 없는 몸이라는거 괜찮아 근성이면 다 되지 어 이거 불안한데 다행히 야채나 다른 재료도 있다 의지가 차오르는구만 어떻게 어어어 왜 요리하는데 파괴력이 힘조절이 안됐구만 무슨 드래곤볼 18호야? 아니야 이건 너무 오랜만에 요리해서 그래 그만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어어 어디서 많이 듣던 효과음이야 그러니까 식량을 낭비해버렸네 다음에는 그냥 피자를 시켜먹을래? 어 됐고 내놔봐 시오도우는 운석같이 변한 음식을 씹어먹기 시작했다 어 그걸 먹고 있는거니? 재료 아까워서 그런거야 이거 짠 짜고 쓰고 맛이 없어 어떻게 해야지 짜고 쓴맛이 나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거야 야 이것도 재능인데 짜고 쓰고 계속 먹네 시끄러워 너 혹시 누가 해주는 바 오랜만이야? 죽인다 귀염성 없기는 시오도우는 운석밥을 먹고 결국 체했다 근데 이상하게 기분 나쁜 것은 아닌거 같단 말이야 조금 친해졌으려나? 이 귀염성 없는 녀석이랑 다음에도 밥 해줄게 아이 왜 때려 뭐야 여기서 오리고기 말고 베이콘 근데 어차피 고기 못 먹는다고 그랬잖아 아 똑같네요 똑같애 결국엔 점심 짠 지하리 엥 동영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